발달은 원래 기호는 고려시대 때라는 말도 있고요 신라시대라는 말이 있는데 제일 가능한 얘기는 신라 때 화랑들이 훈련 후에 원화시대 때 집 낯가리에다가 발을 쑥 집어넣고 발바닥에다가 영사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빨간 명사로 입술 그리고 수껌둥이로 눈구리고 그래서 맨발바닥에다가 나라 낯가리 추석 끝나고 거기서 바로 쑥 내밀고 우스갯이 장난으로 했던 게 발달의 기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이 아는 양관들이 우리 국민 중에 1%도 안 될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이 좋은 예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많은 희생이 따르죠 그러나 이것이 온 국민이 50%만 알아줘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죽고 살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과연 잘한다 재밌다 이런 응원만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저희들도 앞으로 더 힘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쉳이! 쉳! 으흠! 이거 쥐인! 쥐인장! 쥐인장! 아니 뭐가 와서 이렇게 박수 시끄러워 어? 응? 이게 뭐야? 여보세요? 네? 이게 뭐하는 사람이야 당신? 아니 생선 도가집에 오라는 손님은 안하고 별 요상스러운 곳이 와서 앉아있네 아 도대체 당신 사람이야 뭐야? 아이 내가 이렇게 쬐끄맞게 생겼다고 사람이 아닌 줄 아시오? 난 사람이오 사람 아 글쎄 사람인 줄 알겠는데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고 아니 그런데 당신 아랫도리는 어디다 두고 난리야 지금 어? 엿박 까먹었놈? 아이 그래 엿박 까먹었다 아니 어짤래? 어짤래? 어짤래라니 반말을 해 알았어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어? 뭐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조선 밟 돈을 물은 매주 밟고 다니는 유람객이오 오호 유람객이라? 여보 당신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으면 본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 멋게나 들어가시다 응 아믄 멋쟁이 풍류객이지 어 그러면은 당신 그 저 시조장이나 웃을 줄 알어? 에끼 무식하긴 누가 시조가 물건인가? 장에서 할게 아 그럼 뭐라 그러는데? 시조는 한마디 두마디 마디라고 하는게야 어 시조는 또 마디라고 한다? 가락? 오 춤은 또 가락이라고 한다? 그러지 아니 여보쇼 그런데 말이야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걸 얼굴이라고 달고 다녀 어? 아니 내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다고 그따위 소리를 해 뭐? 시원한 이마빡에 문은 소상강 물결같고 코는 오똑한게 육종만을 똑따다 붙여놓은 것 같고 할수구야 입술은 팔그레한게 상처 주홍필로 콕 찍어놓은 것 같고 아이고 얼마나 잘생겼어 아이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아니 이 얼굴이 잘생겼어? 말 좀 해봐 아 잘생겼지? 아이고 네 이마빡은 굴러다니는 쪽밥 같고 말이야 코는 줄병에다가 너는 그저 어른판에 나 잡혀서 새 눈깔 같고 이게 이게 뭐야 이거 광대뼈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한번 받치면 눈깔 빠지겄다 그런데 나 이 아가리는 또 왜 이렇게 커? 밀기 아가리 닮아가지고 꼭 안방망이니 뭐같이 생겼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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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말이야 여보쇼 당신 말이지 멋쟁이라며 돌아다녔다며 그러면은 이럴게 아니라 여기 오신 손님들한테 공손하니 인사 한번 여쭈어 아 인사? 아 그래 만장하신 손님 여러분 안녕하시겠어 그 놈 한 것 처럼 인사 한번 잘하는구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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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래 인사는 잘한다 그런데 말이야 미안해요 맞았어 자네하고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 아 그래 그래 그리고 친구 친구로 지내는게 어때? 아이고 이럴니 언제 말을 머리에 이고 다녔냐? 놓고 지내게 아이고 이럴니 아니 이놈 말 끝마다 대집할 때도 어긋나다 어긋장만 놓네 그래 아 그냥 친구하자말이야 친구 아 그래 알았어 아 여보게 친구 아이고 근데 말이야 그저저 너 우리 이렇게 말장단 한 거 보러 오신 게 아니거든 맞아맞아 너 춤 한번 춰야겠다 아 나 춤? 응 아이고 야야 어서 춰 걱정말고 아 그래 춤춰? 아 무슨 장단을 춰주냐 그럼 뭔 장단으로 춰 뭔 장단으로 만장단을 춰라 만장단? 아 그래 그것도 만장단은 또 뭐야 아 이런 바보 보게 아 만장단도 몰라 몰라 허튼 타령이 만장단이지 어 허튼타령이 만장단이 아니라 아 그래 허튼 타령으로 모시랍신다 아이고 오이 치고 잘 춘다 아이고 어깨쯤 춰고 아이고 어이 치고 오이 치고 잘 춘다 아이고 오시구야 잘 춘다 야야야야야야야야 나 주무안 출란다 나 주무안 춰 이리와 막 신나게 막 돌아갈 판인데 왜 안 춰 야 이 굿대로 해도 만очку 보기싫어서 굿못한다 하더니 니 놈 궁둥이 쑥 빼고 허적거리는 모습 보기싫어서 나 주믈 안 출란다 이런 멋된 놈같으니라구 이라잉 야야야야 야야야 이 놈아 하필 얼굴 보판을 때려 그러면 어딜 때려 아이고 이 놈 니 옆에 내 볼길짝이라 때릴지 아이고야야야 나 커피난다 맘 며느리 꼴 보기 싫어서 군 못한다 하더니 네 놈 궁둥이 쑥 빼고 허적거리는 모습 보기 싫어서 나 주면 안 주란다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예라잉! 야 이놈아! 왜 하필 얼굴 보판을 때려? 그러면 어딜 때려? 아이고 이 놈! 네 옆에 내 볼깃짝이라 때릴리지! 아이고야! 아이고야! 나 코피 난다! 아이고 그 잘난 얼굴이 코피 날 때가 어디가 있다고 엄살이냐? 왜? 그나저나! 야! 나 아까 그저 발도 유람 했다고 그랬지? 아 그러지! 어디 어디 다녔어? 잘 들어봐라! 응! 내가 저 평안도 피양 모란봉 대동강을 구경하고 그리고 황의도로 내려와서 박염복포를 구경하고 그리고 황진이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툭 건너서 함경도 북청 땅을 건너갔겠다 북청? 거기서 그 유명한 물장수 얘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그리고 다시 저 밑으로 내려와서 원산 송도원 해제욕장을 구경하고 좋지! 탈마 반도의 해당화와 갈대밭도 구경하고 밑으로 툭 내려와서 강원도 금강산 일만희 전봉을 구경하고 오! 너 좋은데 다 다녔구나! 다 다녔다! 야 그러면 너 그 저 만고강산이라는 노래 알지? 할 줄 알지 한번 해봐라 아이고 이 별걸 다 시킨다 내 불러볼 땐 들어봐라 알았어 만고강산 응 우람을 제 제 삼신산이 워드네 요일복네 가라가 얼마나 좋냐 응 좋다 이방 장가 삼영조각이 아니냐 족장 짓고 풍을 실러 풍내산을 구경도 아 거기까지 여기까지 거기까지 그래 그래 잘하긴 잘한다 잘하지 그리고 그리고 저 밑에 경상도로 해서 충청도를 지나 전라도를 당도하니 그래서 김제만경 너른 땅에 그렇게금 배의 삭을 보니 포기만 해도 배가 저절로 부르더라 좋지 그러니 목포 땅에 다다르니 진멋 있는 한량들의 검은고 소리와 기생아시들의 육자배기 소리가 뻣떨어지더라 좋지 육자배기 나 육자배기 소리 할 줄 알지 할 줄 알지 한번 해봐라 아이야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우리 같이 좀 불러보자 같이 부르자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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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내가 그럼 먼저 부른다 아 그래 먼저 전해라 사람이 살면은 늦백년이라 사주란 말이냐 관심을 주가 사주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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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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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아휴 구르나구려 넌 서럽게 참 잘한다 마눔자식같아 야! 어째그냥 마음이 무럭고 답답하다 잡답하지? 그러면 한 번 춤 한 번 다시 한 번 춰봐 아 그래 춤 한 번 춰봐 춤 한 번 춰보더라 Japanft 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나 춤 안 출란다! 나 춤 안 춰! 지수이라고 내가 내 욕과에서 춤 안 춰, 난 왜 안 춰? 왜! 너 춤추는 걸 보기 싫어서 나 춤 안 춘다! 이놈이 막 돌아갈 만하면은 또 어카한 추어 안 추어 나하고 무슨 억과 심정이 있냐? 야, 야, 야이, 이런.. 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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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잉? 짜식하고는 아하! 피하기는 헝거 뿔이 콩알구워 먹도 잘 더 피한다 잘 피하지 잘하잖아. 야 이번엔 니가 잡가라는거 한번 해봐라. 아 잡가? 아니 잡가 내가 전문이지. 내가 한번 해봐. 아 그래 잘 들어봐라. 응. 간다. 해봐라. 이리야 이리야 니나노 산실로 내가 돌아갔다. 발전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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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노래 어린 돛대우는 영감아 오봉산 꼰대기 해루와 돌메 나무를 통창이 가두리 한마리 못 얻어 허니 빗방울이 뜰서 가두리 사냥을 나갔다.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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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노래 또 하다가 어딜 나가 나가긴 해. 어딜 나가 돌아다녀 이놈아. 야 이놈아 지금 노래 잘하고 있는데 어? 왜 지랄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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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것이 노래라고 하고 자빠졌냐? 아니, 자빠졌냐? 그것이 노래냐? 지랄, 지랄 잡가다, 이놈아. 야, 잡가나 지랄 잡가나 마찬가지지 뭐. 뭣이 마찬가지야, 이놈아? 너는 노래할 줄 아냐? 작가할 줄 알아? 아니, 나는 나라고 작가 못해, 다 하지. 아, 한번 해봐라. 해봐? 아, 그래, 해봐. 말이 조금 커시게 한지. 아, 해보시오. 한번 해볼까?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 아, 해보세요. 한번 가보지 뭐. 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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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많이 시키지 마라, 다리가 풀리려고 그런다. 아, 알았다. 살살해라. 이러면 안됨께, 자. 가라! 어이! 뽕뽕 소리가 웬 소리, 뽕뽕뽕 소리가 웬 소리. 압지 큰 애기 똥 끼는 소리. 찌찌 강아지 따라다니다. 양쪽 다리에 땅가리 떳떳 다니는 문암의 화로. 철포독 소리가 웬 소리, 철포독 소리가 웬 소리. 우찌 큰 애기 맥감는 소리. 아랫지 총각이 울러면 보다가. 울타리 가시 생뚱깔 쑤셨다. 눈락에 화로다. 어경, 어경, 어이야. 어, 허락 맞이하라. 다리견이 울었다, 다리견이 화로봇나. 마누라 초청을 만진다 것이. 황소 거시기 주물렁 울었네. 어경, 어경, 어이야. 어, 허락 맞이하라. 어, 다리견이 울었다, 다리견이 화로봇나. 마누라 입을 맞힌다는 것이. 지 새끼 똥구독이다, 이마 저구나. 어경, 어경, 어이야. 허락 맞이하라. 어, 다리견이 울었다, 다리견이 화로봇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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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약장도 좀 있어. 그러면 너. 그러니까 저 저 저 저. 서울에서 요새 경기 지방에서는.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저럴씨구씨구 들어간다. 여놈 말고. 그거 말고. 여놈 말고 저 남쪽에서. 이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어. 장떨뱅이들이. 아 그래. 밥을 들어먹으면서 부르는 노래. 아, 할 줄 알지. 너 할 줄 알아? 할 줄 알지. 그 가사가 아주 재미있거든. 한번 해봐라 어디. 아 그래. 나 잠깐. 여기 쉬었다 올라간다 해. 어, 안 돼서 잘 들어봐라. 응. 자, 들어간다. 응. 해. 왔어, 왔어, 또 왔어. 지난해 왔던 장떨뱅이 죽도 왔어, 또 왔어. 장탄인꾼이 또 왔어. 아리랑 먹고는 진도 짱. 한자, 두자, 삼조 짱. 피장, 파장, 파줏 짱. 늦게 왔다고 인게 짱. 코 풀었다, 한덕 짱. 아이고, 최고고, 고고, 고고, 정장. 그 땅 놔두고라. 무한 짱. 길게 늘었다, 잠수 짱. 등불 따라가다 황금 짱. 삐저리 하지마라, 이리 짱. 솜 틀었다, 솜이 짱. 잘 나가다가 담초 못 짱. 우럴 창창 우산 짱. 토토식은 주천 짱. 거기 한 판떡 걸렸다. 거창장이 판물렸다. 다만 산지는 나몬 짱. 길고 구비구비 칠복 짱. 풍술몽디는 콩듀 짱. 돼지는 빨강무 공룡 짱. 해. 왔어, 왔어, 또 왔어. 지난해 왔던 장돌뱅이. 또 한 곳 또 왔어. 장사리 손이 또 왔어. 왔어, 아줌씨. 거 밥 한 술 주랑께라. 아따, 잘한다, 잘해. 잘했어. 잘했는디 말이여. 그래, 그래. 진아, 우리가 재롱 떠는 것도 어느 한 거가 있어. 아, 그래?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이제 재미나게 보셨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비나리. 비나리. 덕담. 노래 한 마디 해드린 게 어떠? 아, 좋지? 좋지? 아, 좋아. 그러면은 고리 한 번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 여기 오신 손님들만 손님들만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 자, 자, 가라. 가자. 독태미난 범용자 시화 용풍 돌아다. 이 씨 한양 등극 안치 삼각산이 비옥하여 봉황이 넘지 생겼구나. 봉황불로 대구를 입고 대구를 앞에 놓는다는구나. 황불로. 황! 사수 그물이 한 숲도 돌아듣지요. 아, 쉬고. 돌배를 집어다니 돌배는 가라앉고. 종잎배를 집어다니 종잎배는 띄어지고. 흙도선을 집어다니 흙도선은 풀어지고. 나무배를 집어다니 나무배도 싸워지고. 후세배를 집어다니 후세배도 가라앉고. 아, 쉬고. 아, 쉬고. 광고 밖에는. 배문 앞에는. 소김맛살. 마당으로 들어서면 처마 밑에 회식살. 부엌으로는 조악살. 안방으로 들어가면 햇대 밑에 넉맛살. 이 살 저 살 모두 모아. 우석구녁에다가 그냥 확 틀어막고. 오리나무로 공이를 깎아서 꼼짝딱딱 못하게 확 틀어박아놓고. 1년 도액이나 막아보자. 그렇지요. 그러자. 해라. 천 월달에 드는 액은 2월 영등 막아내고. 2월달에 드는 액은 3월이라 산딘 날 연자초리로 막아내고. 3월달에 드는 액은 갑인 4월 종파일 날 관승볼로 막아내고. 그리고. 4월달에 드는 액은 5월이라 다노명절 간에 줄로 막아내고. 5월달에 드는 액은 6월이라 유둔 날 내성소리로 막아내고. 7월달에 드는 액은 8월이라 한가인 날 송폐떡으로 막아내고. 4월달에 드는 액은 9월이나 9일 날 사당차례로 막아내고. 그리고. 10월달에 드는 액은 동지 딸 동지 날에 동지 팥죽으로 막아내고. 동지 딸에 드는 액은 3월이라 금읍 날에 흰떡가래로 막아내고. 4달에 드는 액은 3년 정원 열 나온 날 오국밥으로 막아내자. 정 7월 2 8월 3 9월 4 10월 5동지 육서 딸이 내내 돌아갈지라도. 가시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 손님들. 1년은 열두 달이오. 열석 달이 넘어가도. 1년에는 모두 무사하시고. 3년 동안 그냥 아무 무사 태평하고. 모두 부자들이 되십시오. 부자들이 되십시오. 빌어드릴 것 다 빌어드렸으니. 우리가 우리 쟁이들인 놀이가 하는 노래 있지요. 우리 광대들 노래. 그거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어떻습니까. 자 어서 나온다. 학기 놀고 난 자리는. 신이 떨어져 있다오. 용이 놀고 난 자리는. 인들이 떨어져 있다오. 우린 내 예인들 놀고 난 자리는. 웃음 꽃이. 반가운 길은. 어찌하니가 좋은. 또는 마음이 나 실은. 반식 우라. 반식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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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